음악 안녕하세요 저 나문이에요 이렇게 무대에 선거는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선거는 처음인가 봐요 지금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되는데 이걸 다 재미로 삼아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노래라는 거는 나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상당히 거기에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너무 할머니들도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지금 나와서 노래도 하고 우리 세상이 된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생 최초로 나문이 선생님이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 준비되셨으면 무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? 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빼 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하나 무정한 사람아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줘 그대여 나는 기다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